오늘은 나는솔로 16기 상철과 변혜진님의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나는솔로 16기인데요 이제는 전혀 다른 프로인 돌싱글즈의 변혜진님까지 나와 이 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마도 상철의 라이브 방송이 있겠지만 변혜진님과 16기 영철이 각을 잡고 인터뷰를 한 것이 폭로전의 시작인데요 상철과 변혜진이 사귀고 있었고 사귀는 중에 영철이 지가 무슨 이유에선가 화보 촬영을 위해 상철에게 변혜진님과 촬영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상철은 쿨하게 오케이 했지만 나중에 영철과 변혜진의 관계를 의심하고 인스타를 언팔하고 라이브에서 둘이 사귀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어쨌든 변혜진은 유튜브 채널 뉴스잼 인터뷰를 통해 상철과 연인 사이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귀자고 한 뒤 하루만에 상철이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누군가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변혜진은 상철이 여자 셋을 두고 고민했고 하루에 여자 3명을 모두 만나는 행동이 반복되며 결별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유와 함께 변혜진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들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상체되는 말들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냐 똑같은 피해들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이번에는 상철의 입장입니다 상철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람들이 말을 본인 입장에서 하다보니 와전되거나 덧붙여진 게 있어요 라며 변혜진 영철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철은 변혜진을 만날 때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양다리를 걸친 적은 없어요 팬심으로 담백하게 저녁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분은 있었어요 이 사람 사귀고 저 사람 사귀고 동시에 한 건 아니죠 라고 담담히 설명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변혜진과 영철이 그렇게 각을 잡아가면서 인터뷰를 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영철의 행동은 경솔했다고 표현하고 싶고 현재까지의 상철의 차분한 대응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변혜진님에 대해서는 그녀가 받은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번 폭로전을 통해 그녀 역시 잃을 것이 무척 많은 상황인 것을 사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철보다는 변혜진님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